조금 크게 할게, 그냥. 크게 해, 크게. 오상우, 서비스 실수 안 됩니다. 오, 좋아요. 이거 무조건 여기서 득점하지 못하면 끝납니다. 라이저! 라이저 됐어! 라이저 됐어! 라이저 됐어! 14 대 14! 미쳐, 미쳐. 득점입니다. 서브 천천히. 아, 나구나. 서브 천천히. 자, 숨 한 번 쉬어, 숨 한 번 쉬어. 서브 자신 있게 넣어요, 서브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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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투수 상황이 이어지겠습니다. 나이스! 아웃! 저 서브가 왜 이러지? 우리 상욱 선수가 서비스가 좀 불안해요. 서비스 아웃이 굉장히 많죠, 지금?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. 서비스 할 때마다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. 이겨내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대왕반 파이팅! 파이팅! 준비, 준비. 아이고, 오상우! 실수만이 하는 오상우! 사실 득점이라고 합니다. 오상우 좋아요! 오상우! 병 주고 약 주고 실점하고 득점하고! 오상우. 너무 좋아요! 올림픽에서도 결승전 5대0으로 지고 있다가 역전승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앞쪽에 떨어뜨렸어요. 부승반! 오상욱이 긴 팔을 기억해서 받았습니다. 부승반! 드라이브! 나이스 스매싱! 오상욱! 정말 길어요. 아웃! 파이팅! 파이팅! 벌처럼 날아서 나이브처럼 날아! 형 파이팅! 파이팅! 다시 듀스 상황. 이제 대왕벌에서 득점을 하면 경기 끝나는 상황입니다, 다시. 그래도 듀스까지 왔다는 게 어마어마한. 파이팅! 다시 독점! 파이팅 드랍! 빈틈! 아 노련대는. 와 빈틈을 놓치지 않는 무승관. 다시 듀스 만들어냅니다, 16 대 16. 다시 독점입니다. 여기서 이제 라켓보이즈가 득점을 해줘야 돼요.